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라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죠? 한번 볼까요? 누가 대통령인지? 자 문재인은 북한의 대변인 그러면 누굴까? 어이구 대통령이 이재용이네 어우 이거 나름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문재인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9월 26일 날 있었던 연설인데요 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다 이게 바로 블룸버그 통신의 문제제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 전문지로서 세계 1등입니다 100여 개국의 통신원을 두고 있고요 직업만 해도 8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경제 분석을 꼼꼼히 해서 경제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요 세계 1등 경제 전문지가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참 큰일인데요 이거 그냥 비아냥거리인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위험해 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너네들 적화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월남처럼 폐망하면 투자된 자금 하나도 못 갖고 나와 대한민국이 지금 없어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쭉 언론을 보니까 이거 조롱이다 김정은 말만 그대로 읊었기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이 조롱한 거다 이 정도로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블룸버그 통신이 내놓은 겁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면 왜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발언을 했을까 자 이건 이제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문재인 발언입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그래 좋아요 또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야 김정은 말 듣고 그냥 빨리 유엔 제재 풀어주세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제가 지금 연설문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만약 연설을 했다 그냥 올라가서 이 얘기만 하면 박수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국제사회의 여러분들 지금 북한은 20만 명의 고통받고 있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탄압에 정말 포각적인 독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자유 종교자유가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유엔 제재를 통한 압박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제가 말하는데 연설문을 좀 보고했으면 더 부드러웠을 텐데 어쨌건 말이죠 이 정도 취지의 발언을 했으면 박수를 많이 받았겠죠 그쵸? 이 정도 취지의 그런데 가서 김정은 얘기만 주구장창 한 거예요 이러니 이러니 블룸버그 통신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큰일 나겠다 대통령이 없어지고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저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마 이렇게 신호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이 얘기를 또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재계 총수 최초로 사우디 국왕 초청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게 뭐 그냥 지나가는 기사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사우디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 파트너로 이재용 부회장을 선택한 겁니다 27일 날 사우디 국왕을 접견한다고 하는데요 또 저거 보니까 왕세자가 있어요 왕세자 왕세자 이 왕세자를 또 만난다고 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권한을 다 갖고 있다고 해요 이 왕세자가 이 기사가 올라가니까요 네티즌들이 이야 이재용 대단하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나가는 곳마다 망신당하고 나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재용이 다 수습하는 거 아니냐 정말 대단하다 이재용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은 사우디의 비전 2030의 주요 파트너라고 합니다 석유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구조를 최첨단 산업으로 바꾸는 국가 경제 혁신이 목표라고 합니다 국영 석유회사를 상장시켜서 지분 5% 이걸 팔아서요 천억 달러를 확보하고 이 자금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사우디를 발전시키겠다 이러한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참 대통령이 할 일인데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다 잘 아시잖아요 이런 세계적 기업 CEO 이 CEO가 최근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엄청난 이득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평가가 삼성이 대한민국 살린다 즉 이재용 부회장이 대한민국 살리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사우디 왕실에 초청을 받은 이재용 지금 국내에서는요 기업인들 인민재판 받고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 존중받는 이재용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 중동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단합니다 자 더 볼까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7조원 이거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거 목표보다 훨씬 상해해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또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 순위가 6위라고 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애플이 1위고요 2위가 구글 3위가 아마존이고요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5위가 코카폴라 그리고 6위가 삼성전자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미국 기업을 제외하면 세계 1위입니다 이런 기업을 만든 삼성전자의 오너 가족들에게 제가 박수를 드리면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또 걱정이 앞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성을 선택했다 삼성을 선택했다 자 그럼 문재인은 뭐 할 것이냐 문재인이 정신 차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은데 그래도 정신 차리긴 멀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초등학생들 다 알고 있는 이런 말이 뉴스가 되는 세상입니다 가짜 뉴스 가짜 뉴스 하는데 참 이게 뭡니까 들어와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안 되니까 국민들이 막 저항하니까 이제는 기업이 만든다고요 자 문재인의 이런 말도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 볼까요 민간인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거 얼마 전 얘기입니다 또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각 부처에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이러니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짓마다 아주 그냥 실패의 연속인데요 볼까요 자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이거 문제 많죠 주 52시간 근로단축 문제 많죠 공공부분 80만 명 일자리 공약 이거 세금이 엄청나게 투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자를 수도 없어요 세금을 계속 투여할 수뿐이 없는 겁니다 국가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 사람들 자르고 난 뒤에 또 퇴직금 줘야죠 또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 줘야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드릴 생각은 안 하고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공무원만 늘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했고 공약을 지켰는데 서민들의 일자리 재앙입니다 재앙 지금 재앙이 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사우디에 가고 또 브랜드 가치를 엄청 높이고 17조 원이라는 분기 영업이익을 내니까 네티즌이 뭐라고 그러냐 네티즌 의견 볼까요 그냥 대통령 시키자 평생 경제활동 해본 적 없는 입만 터는 정치인들보다 이재용이 낫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고 지금 경제는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지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이 말하니까 아이고 신의 한수가 괜히 삼성에서 광고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희 광고 못 받아요 그럴 일도 없고요 그런데 이재용과 관련된 기사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재용 대통령 만들기 카페도 생기고 또 이재용 대통령 만들기 모임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이재용이라는 인물이라도 한번 끌어내보자 라는 국민적 열망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유한국당이 반성해야 돼요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정치인들 반성하세요 지금 희망이 없으니까 기업인이라도 끌어다 놓고 대통령 시켜보겠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아마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를 하면요 일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 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경제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안보 문제도 흔들리고 경제 문제도 흔들리고 있지만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경제를 좀 살리자 이런 밑바닥 민심이 들끓고 있다 또 우파 진영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 큰일 났다 이러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아무리 통일통일 평화평화 얘기해 봐야 지금 국민들 마음은 딴 곳으로 흐르고 있다 이것을 이재용 부회장의 인기와 함께 견주어서 느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형 땅 조금 쇄신하고요 아니다 많이 쇄신해야지 그리고 문재인 반성해야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처한 현실 대법원의 재판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억울하다 이런 의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한수 로고에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세요 구독 버튼이 신의한수를 살립니다 그리고 추천 버튼 꽁 눌러주십시오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한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감사합니다.